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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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외국어를 이렇게 가르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때 노출을 많이 시켜줘야 나중에 영어나 제2외국어를 배울 때 그 언어를 어렵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귀의 상태가 된다라고 하더라구요 생각보다 그렇게 맛이 있지 않은걸? 유리는 돈 희미했어야 되나? 요즘 이런 식으로 말고 좀 예쁘게 하는 방법이 있던데 나는 그래도 요지도 못하고 영어도 못하고 한국어도 못하고 못하는 게 많아? 망한 것 같죠? 잠깐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어휴 쉽지 않군 여러분 도님 안 먹는데요 도님이 어제 친구들이랑 모임에 나가서 아주 술 많이 먹었나봐요 힘들어? 지금 작업자득이 이진이처럼 이러고 있네 하하 하하 최이진이다 헤이 You have to go into the room and you must need reflect on yesterday you do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You have to go to the room 오케이 오케이 두둥 여러분 공부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제가 임신 30주차 때 육아용품 공부했었을 때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그때 정말 힘들었잖아요 공부할 때 너무 많고 머리가 아프고 너무 복잡하다 근데 이제 두 번째 공부 시기가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때 육아용품 공부랑 영어공부 같이 했었잖아요 스픽으로 자 스픽도 공부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실전이에요 자 그때 우리 너두들 영어공부 바짝 했다가 영어공부 또 안 하시고 늘어져셨던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다시 잡아줘야 돼요 이거 꾸준히 해줘야 돼 진짜로 저 자신한테 하는 소리 아닙니다 근데 이게 진짜 막상 태어나니까 더 심각해요 더 피부로 다가오고 8개월부터 12개월까지가 언어습트리 이제 골든타임이다 라는 소식을 듣고 나서부터 스파르타식으로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이유식 공부 시기가 다가와서 참고집이 공부해야 돼요 근데 확실히 그 학창시절에 하던 공부랑은 좀 달라요 그 스픽으로 하는 영어공부도 그렇고 이거 이유식 공부도 그렇고 그때는 진짜 재미없었잖아요 학창시절에 하던 공부는 물론 재미있으셨던 분들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재미없었어요 저는 공부를 제일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유식 공부 같은 경우나 육아공부는 진짜 저랑 관련된 일이다 보니까 더 재미가 있는 거예요 흥미가 있고 이 스픽에서 AI와 프리토킹을 하면 제가 진짜 원하는 주제로 저는 이제 육아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주제로 이제 프리토킹을 할 수 있으니까 영어공부가 더 재미있게 잘 되는 거죠 진짜 더 재미있어요 자 오늘의 시나리오를 만들어봅시다 이유식과 관련된 얘기를 해봅시다 나의 역할 엄마 AI의 역할은 음 이유식 전문가 baby food 전문가라고 하자 오 여기 이렇게 나와요 제가 대답하면 좋을 것 같은 추천대사가 나오거든요 Yes I need advice on starting solid food for my baby Starting solid food for your baby is exciting How old is your baby? My baby is five months years old 이어스 올드라고 하면 안 되잖아 그쵸 제가 지금 이어스 올드라고 했잖아요 이게 아마 이따가 피드백을 받을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음식부터 시작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쌀이나 오트밀, 으깬 바나나, 고구마 그러면 이제 복습할 메인 컨셉들이 있고 제가 이제 말한 것에서 이 별표를 누르면 이 표현이 맞나 안 맞나 피드백을 해주시거든요 아하 아까 여기서 마이 닥터 세이 투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래 세이 투 라는 표현은 잘 안 쓰고 세이 쏘 라는 표현은 쓴대 마이 닥터 세이 쏘 이런 거 미드에서 되게 본 거 같단 말이야 이런 문장 재밌으니까 하나의 시나리오를 더 만들어야겠다 나의 역할 아내 AI의 역할 남편 남편이 전날 술을 너무 많이 마시고 다음날 병이 낫다 아내는 화가 나는 상황 대화 시작 나의 롤플레이 롤플레이 오빠한테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롤플레이 어떻게 해야 잔소리 할 수 있지? How dare You Drink Many So 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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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만 손해야 너가 지금 힘드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유식 공부를 시작해봅시다 이진씨 처음에는 오전 중 아기가 가장 기분 좋을 때 한 번 붓기가 되면 아침 점심 새끼가 되면 아침 점심 저녁 그럼 이렇게 3시 3끼 드시는 거네요 오 굉장히 맛있겠는데요? 그렇죠 맛있게 드세요? 네 본인의 점심을 하신 건 어쩌다 저녁이 된 것에 대하여 잘 먹겠습니다 음 와 맛있다 아 진짜 맛있어 그러면 내일 우리가 사야될 게 이유식 의자 사야되고 응 이유식 큐브도 사야되고 큐브가 그 얼음틀 같은 거? 응 와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어 응 먼저 끓여서 간이 배게 했거든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음 내가 좋아하는 찍고 와 이진이가 정말 맛있어 이렇게 와 이거 너무 맛있다 응 살짝 짭짤하기도 한데 아 흠 흠 흠 흠 흠 사야될 안정말리네요. 쇼핑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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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저 어젯밤에 급채 했었어요. 갑자기 아이스크림 먹었잖아요? 아이스크림 먹고 갑자기 채가지고 막 갑자기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면서 여기 손발이 저린 거예요. 그리고 막 토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손이 막 땄어요. 새까만 피가 나오는 거예요. 땄는데도 막 손발이 계속 저리고 막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그 토를 못 하잖아요. 속이 안 좋으면 그냥 토를 해버리면 되는데 토를 못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응급실 가봤는데 이것 때문에 응급실 가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던 거지. 그래가지고 안 갔죠.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어서 나가서 조금 걸었어요. 밤 12시에. 근데 바로 이제 괜찮아지더라고요. 걸으니까 괜찮아지더라고요. 조금 나아져서 살아났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꼭 뵙게 하는 aşağı와 인사하다고 보실까요? 보통 새롭게 빨리 자극을 하면 될까요? 그럼 다시 만나요. 언제 만나요? 크림샘입니다. 엄마와 같이, 새우, 베리 오이, 그래서 채우기, 이제 화장을 준비를 해볼까요? 자 이진이가 밖에서 우는 소리가 혹시 들으실 수 있는데요. 이진이를 저녁 괴롭히는 중이 아니라요. 도님이 이진이를 봐주고 있는데 이진이가 뒤집고 되짖지 못해서 짜증내는 소리입니다. 영어 공부를 시작해볼까? 여러분 여기에 스피큐터라는 게 있는데요. 보시면 제가 이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가 있거든요. 좀 지금 저의 관심사가 이유식이니까 그거에 관해서 한번 물어볼까요? 이유식이 영어로 뭔가요? 이유식은 영어로 베이비푸드라고 해요. 주로 아기들이 먹는 음식을 뜻합니다. 연습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Would you recommend any good brand for baby food? 오 지금 완전 괜찮다. 그리고 이 스피큐터를 켜놓으면 알람이 계속 와요 스피큐터. 스피큐터에서. 사실 현생을 살다 보면 영어 공부를 꾸준히 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저는 이 알람 기능이 그래서 진짜 좋더라고요. 또 그리고 그 레슨이 끝단계에 개인 최적화 수업을 추천해 주기도 하고 정말 그 알람을 켜놓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왜 저 같은 사람 있잖아요. 알람 켜놓으면 꼭 눌러서 없애야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예요. 아기를 달랠 때 할 수 있는 표현은 뭐가 있을까요? There, there, it's okay. 어? 이렇게 하래 오빠. There, there, it's okay. 자 이진이. There, there, it's okay, sweetie. 귀여운 귀여운 이진이. 귀여운 귀여운 이진이. 우리 영어 공부를 함께 할 동지들을 위해 스피큐터에서 너도들 할인 혜택을 준비해 주셨어요. 여러분들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더보기 링크 확인해 보시고 저랑 같이 영어 공부 열심히 해봅시다. 이진아 되게 편안해 보인다. 훨씬 편안해 보여. 들어가긴 하더라. 어. 한번 여쭤보자. 이게 좀 더 넓은 것 같아. 이거. 그래서 넓은 것 같아. 그래서 넓은 것 같아. 그래서 넓은 것 같아. 그래서 넓은 것 같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번 앉혀봐. 네, 앉혀봐. 자, 여기 기억나시나요? 여기 기억나시나요? 여기 기억나시란 말입니다. 아, 진짜 배고프다. 아, 드디어 오늘 먹을 수 있어. 난 찬뽕먹어, 짜장먹어 지금 인생일 때 그렇게 해야 돼. 나 탕수용 대자로 먹을 거야. 엄마랑 아빠가 너의 육아용품을 사라고 여기 와서 하나도 못 먹고 갔던 기억이 있어. 그래서 벼르고 벼러서 오늘 온 거야. 몇 십 년 전에 로포가 리모델링 한다고 못 간 건 처음이네 정말 처음이었어 하지만 오늘은 그렇기 때문에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을게 분명해 이진이가 조용히 있어준다면 이진이 밥도 먹었으니까 조용히 있을 수 있지 제발 부탁이야 오늘도 엄마 탕수를 못 먹은다면 눈물이 날 수도 있어 일단 탕수육 솥 중짜하고 깐붕기 어때? 다 좋아 아니 유린기? 아니 다 좋아 깐붕기 가자 네 깐붕기 자 첫 번째 메뉴 깐붕기입니다 얼른 드셔보세요 오 엄청 바삭해 나 이런 깐붕기 오랜만이야 와 진짜 맛있어 와 진짜 깐붕기 진짜 진짜 맛붙니다 어 어 얘 깐붕기 살짝 눅눅하다 나머지 이제 이거 어떨수록 안 지워줄게 응 감사합니다 네 안 좋아 비주얼 해보세요 그러지 금번 넘치지 지금 지금이야 지금 아 다 сами 끓여줄까? 아 아 씨바라 줄까? 이지아 제발 울지 마 응 자 바뀌는 게 제발 울지마 어 진짜 완전 이쁘게 나와야 돼 비벼 비벼 와 너무 잘 비벼다 짠하면 여기 와서 먹어야 돼 그치? 가자 컵밥! 윤기 너무 쫄깃다 임신했을때 먹었으면 더 맛있었을텐데 임신했을때 먹었으면 더 맛있었을텐데 이진아 안돼 이진이 안 구워 먹을까? 응 이리와 같이 먹자 이진이 괜찮아 편하게 먹어 음 은진아 이게 바로 너 임신했을때 못 먹었던거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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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안 먹어? 응 조금밖에 안 돼 멋있게 아이스크림 만드는 걸로 보이시죠 여러분 아까 하나 먹었답니다 집에 오자마자 고드름 한통 뿌슈셨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아무것도 못사고 왔답니다 제가 아까 부가부 살지 스토케 살지 해서 부가부를 결정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아까 이진이를 앉혀보니까 왠지 스토케 의자가 좀 더 자세가 좋은 것 같기도 하더라구요 요즘 그런 유명한 말이 있더라구요 유각에서 돌고돌아 스토케 트리트랩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가 그게 좀 더 편해 보이긴 했지 그래서 아직 앉지도 못하는데 거기에 있는지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맛있어? 맛있어? 하켄타즈보다 더 맛있는데? 그 정도야? 응 그럼 나 하켄타즈먹어 음 이거 왜 이렇게 맛있어 여러분 이유식 스푼 그런 것도 저희가 간 매장에서는 많이 없어가지고 못사고 그래도 아무것도 못사고 왔지 뭐예요 밥만 먹고 왔어요 부가부를 쓰셨던 분들도 계실 거고 스토케 트리트랩을 쓰셨던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부가부 지라프대 스토케 트리트랩 어떤 게 더 좋은지 경험담이 혹시 있으시다면 많이 알려주세요 둘 다 써본 분이 많진 않을 것 같은데 음 좋을 것 같긴 해 안 막막해? 막히 막 막막해진 않네 이것을 만들 수 있어? 막 큐브로 다 다져가지고 큐브에서 얼려놓고 막 죽을 10배중 5배중 1.5배중 이런 것도 공부해야 돼 유튜버들이 잘 경례해도 좋겠지 요즘 나도 유튜버인데 선영이는 그거 한 거를 보고 열심히 해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선영이만의 방법으로 정리해서 다시 알려주세요 어제 제가 요리한 거 봤죠? 오빠가 술병 나가지고 누워있을 때 제가 요리한 거 봤죠? 맛없었잖아요 맛있긴 맛있었어요 근데 누가 김밥을 그런 김으로 써요 우리는 그런 사람을 요리를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기로 했어요 그거 알지? 뭐 만드는데 박력분 쓰라고 했는데 강력분이랑 똑같은 거 아닌가요? 그냥 에이 대충 해 이러고 탁 강력분 쓰고 그게 바로 접니다 뭘로 15분 끓이라고? 그냥 대충 세게 5분만 끓이소 그게 바로 접니다 그게 바로 접니다 이제 디저트도 크다 나 좀 많이 샀지? 숟가락으로 포스는요? 아 안 가져왔어요 네 여러분 이케아 왔는데 사람 진짜 많아요 그래도 맛있겠다 맛있게 드세요 물 두 개나 샀네 여기 지금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 한 20분 기다린 거 같아 사고 보자라는 식의 어 지금 그래서 내가 엄청 많이 샀어요 6만원 넘게 샀어 아니 다른 분들도 많이 사시더라고 카트가 잘 꽉 차있어 일단 사고 보자가 많이 돼가지고 너무 다신 절대 못 쓴다라는 느낌으로 맛있게 드세요 이진이가 김호차에 앉아있으면 참 좋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겠지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싹 썰어놓을 테니까 포크로 집어주세요 알겠어 역시 맛있다 맛있어? 맛있으면 됐다 야 오오오오오오오 음 음 음 음 음 양념치킨 잘하니까 더 맛있다 음 음 음 음 음 음 아우 돈까스 치킨부터 리키아 돈까스 맛있어요 이것도 맛있거든요 구운 치킨 트리플 포금 치킨 너무 맛있어 맛있어 응 저 크림 파스타랑 홍림은 처음 먹어봐 그러게 홍림은 먹어본 것 같은데 그런가? 왜냐면 선혜가 안 먹어봤을 리가 없지 않니? 그건 그래 와 돈까스 진짜 맛있다 어떻게 맛있어? 약간 풍기 파스타 이런 느낌 이거 완전 돈까스 각이다 돈까스랑 같이 이렇게 해서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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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한데? 이진이는 천천한데 허벅지를 더 좋아해 이것 봐 귀엽 음 너무 맛있어 이지아 너무 좋아 이지아 완전 사랑해 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사랑해서 너무 사람이 맛있다는 것 같아 맞아 음 음 이렇게 맛있어 저희는 집에서 프리랜서식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주로 이런 데 평일에 오고 주말에 안 오거든요 주말에 오랜만에 오는데 그거랑 정말 많아 근데 아이들도 만나서 혹시 이케아가 놀러오기가 좋잖아 응 거기 우리는 아직 못쓰는데 응 가운데 애기들 놀이방이 있고 그걸 보면서 엄마가 파테이블에서 먹을 수 있는 자리 음 되게 좋지? 나중에 거기서 놀아라 이지나 막 뛰어돌더라고 애들이 곱cig 보통은 어디다 hanging 적당관이 하면 da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건 애플스테이크로스 이거 너무 맞네 갓 구워 나왔다며 빨리 먹어야지 갓 구워나온 시나몬롤 풍미려 그게 느껴져? 건강한 빵 맛나 나도 더 나지 응 나라 생각보다 시럽맛이 많이 나는 촉촉한 느낌이 아니네 여기 안쪽은 좀 더 촉촉해 음 이거 왠지 비슷한 맛 나겠다 개피향 나서 밥 먹는 동안 아빠가 다 기다렸다니만 음 음 음 완전 싱크네 맛있어? 응 방금 그것도 개피인데 이거는 개피향이 많이 안나고 되게 싱크네요 박주는건가 이거는? 깔상 박주는자 뭐가 더 맛있어? 다 맛있네 뭐 고르겠는데? 왜 항상 못 골라? 하하하 모른 적이 한 번 없네 이웃이 큐브를 발견했는데요 원래 내가 공부를 좀 해봤잖아 다른 데는 여기가 대부분 올 실리콘이더라고 뚜껑까지 이거는 지금 여기 이만큼한 실리콘이거든요 이게 이만큼은 실리콘이 더 좋은 거 아닌가? 아니 열탕 소독하고 이럴 때 실리콘이 괜찮다 손빗 내 부드럽аешь 스메 서 남들 이뻐 죽겠네 바에서 따로 조립하는 거구나 다리 따로 사고 원래 이케 하는 거잖아 다리 따로 사고 원래 이케 하는 거잖아 다리 따로 사고 아이고 잘 앉아 아이고 잘 앉아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감사합니다 예쁘다 내게 더 많은데? 어 미미 미미 이 바나나는 바나나 우유의 약간 인공적인 맛이고 블루베리는 블루베리 껌맛 둘 다 인공적인 맛인데 맛이 나쁘지 않아요 맞아 음 그 아냐 말빵빵빵 돌아가는 빙글빵 돌아가는 이진이 하루 이진이 하루는 정말 못말려 이진아 요리 모여 여기 모여 양파를 먹고 버렴 그란 눈으로 바라보며 목걸음이 아파 엄마 나는 인기 맞춰 빙글빙글 돌아가는 빙글빙글 돌아가는 이진이 하루 이진이 하루는 정말 못말려 이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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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좋아, 엄마 인조아 엄마 좋아, 엄마 인조아 엄마 이리 오고싱 엄마.. 엄마 인조아 엄마 인조아 엄마 인조아